석용은 중국의 사대기서 중 하나인 수호전이 등장하는 인물로 108성 중 99위이자 지살성의 지추성에 해당한다. 난폭한 성격을 가진 것과 성이 석인 것으로 인해 석장군이라는 벼로로 불리며 단봉의 명수이다. 북경 대명부 출신으로 도박장에 자주 드나드는 도박군이며 도박을 하다 살인을 저지르고 전국을 방랑하게 되었다. 이후 창주의 유지인 시진의 집에서 식객으로 지냈으며 인망이 높기로 유명한 송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석용은 송강을 만나기 위해 제주 운성현으로 갔다. 하지만 송강은 아내 연파석을 살해한 뒤 시진의 집으로 도망친 상황이었고 석용은 송강의 동생인 송청을 만나 송강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달받았다. 그 뒤 석용은 시진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이번에는 송강이 청주 백호산으로 떠난 상황이었다. 결국 석용은 송강을 따라 백호산으로 여행을 떠났으며 도중에 들른 찻집에서 우연히 송강 일행을 만나 송청의 편지를 송강에게 전달했다. 편지를 읽은 송강은 아버지에게 큰 변곡가 생겼다고 하며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석용은 나머지 일행들과 합시해 양삼박의 일원이 되었다. 이후 송강이 관의 자수에 강주로 유배된 뒤 처형될 위기에 처하자 석용은 다른 양삼박 산적들과 함께 유배지로 가 송강을 구출했다. 그 뒤 양삼박에 새로 설치된 주점 중 하나인 북산주점에서 일했으며 정보수집이나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호연작과의 싸움에서 주점이 폭격을 받아 파괴되자 주점의 재건을 위해 일했으며 동시에 군말을 조달하는 역할 또한 맡게 되었다. 108성 집결 이후에는 보병군 장교 중 한 명으로 임명되었으며 주로 군사적인 일보다는 도로 정비나 실종자 수색 등의 자비를 많이 하였다. 이후 왕교와의 전투에서 특공대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으며 박랍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흡주에서의 전투에 참가하여 왕인에게 달려들었으나 왕인의 장에 가슴을 찔려 사망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